9월 5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햄버거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매일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하루하루를 모두 기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. 하루하루를 모두 기록한다는 건 세월의 흐름을 직격으로 느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.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 속상한 기분이 든다. 울적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. 어디서 오는 울적함일까? 아직 한참 덥지만 단순히 가을을 타는 걸 수도 있겠다. 시간이 가고 계절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나는 그 자연스러움을 자연히 받아들이지 못한다.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진다. 이 하루를 있는 힘껏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. 나는 오늘 하루 잘 살았을까? 잘 살지 못했으니 울적해지는 거겠지? 쉽지 않은 인생 9월 5일 비 더움 생일을 맞이한 당신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까? 생일 축하합니다. 끝